하와이 휴! 유지입니다! 자! 오늘은! 프레스타즈 만화 리액션 시간도 찾아왔습니다. 오늘 영상도 혼스트롬프 시리즈님의 영상 준비했고요. 여러분들도 많이들 놀러가셔서 댓글 좋아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또 어떤 꿀잼 영상들 준비되어 있을까요? 바로 한 번 가봅시다. 압병! 빠라빠빠라! 쨍그램머드! 오! 이번에는 처음 보는 조합이군요. 뭔 조합이야? 맥스에, 레오니에, 그리고 크로우까지. 전반적으로 사거리가 꽤나 있는 애들이네요. 근접 애들이 하나도 없네. 자, 다음 팀은 뭐야 거의 여기는 근접 파티네. 쉘리에, 불에, 진까지? 이렇게 되면은, 맥스 팀이 더 유리해 보이는데. 슝! 슬라이딩! 보석 싹쓸이! 예스! 은신 쓰고 도망칩니다. 오! 감각 뭔데? 아이징! 먹고 가요! 그렇다면 진이 있기 때문에 디스 이스, 쿤쿠키 타임! 일루! 와요! 잡는 게 아니라 맞춰서 잡아버리네. 음, 열 개 싹쓸이! 3대 1 가능한 부분? 에너지! 에너지! 부우! 스피드로 중부 본다. 아, 띠용? 으아, 참을 수 없다. 아이, 드라이! 1초! 어, 뚜벅이의 최운가요. 맥스! 자, 이번에는 어? 예전에 봤었던 리타와 regardedauthor стен사리죠? 네 그런 이야기였죠? 거기 뒤에서 이어진 스토리인가? 일단 늑대레온 뭔가를 보고 있습니다 2타 곰은 봐도 봐도 적응이 안되냐 말 그대로 불곰 그 자체거든요 아 배고프다 뭐야 빵이야? 꿀이야? 꿀이구나 곰돌이 푸도 아니고 내놔 냄새 한번 맡아보자 흠흠 흠흠 이, 이 향기는 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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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식간에 흠흠흠 곰댕이가 되어버렸다 댕댕이 흠흠 흠흠 맛있겠다 꿀 좀 주세요 주인님 흠흠 흠 흠 그런데 니타 뭔가의 기운을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것 같습니다 흠흠 어? 뭐지? 이 느낌은 흠 굉장히 수상해 흠 흠 오케이 아 이게 니타 흠흠흠 거의 뭐 성인이 된 니타의 모습이거든요 흠흠 어? 뭐야? 뭐가 지나갔지 방금? 흠 우와? 흠 저 동굴 수상하다 흠 흠 여기서 분명히 뭔가 봤는데 내가 흠 흠 일단 앞으로 가보자고 쩔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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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녀석의 정체는 바로 깍깍 흠 크로우가 여기 어떻게 왔죠? 어 과연 크로우의 현실판 모습은 어떨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времени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pilot 아아아아아아아. 히스 커밍! 짝단검 들고 있는 거야? 아니면 파워큐브 들고 있는 겁니까? 여기까지 쫓아올던 이 자식이가?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니지? 저거 까마귀 맞지? 침략자에겐 쳐담만 있을 뻔! 흠흠.. 어림도 없지.. 이건 얘 파워큐브 들고 있는 거구나? 아! 이거 완전 도둑놈이네 도둑놈! 니타가 보관하고 있던 파워큐브 훔쳐가는 거구나! 이 자식! 그 파워큐브 당장 손 떼! 이거는 우리 가문의 보불이야! 이 자식아! 나 좀hil Laughing 어 산전 수준 다 겪은듯한 다리가 좀 길어졌다 확실히 이 이이이 리네 jed þ어어어우 엄청난 파워큐브의 미력 어머, 먹어버렸어 어떡해 고주를 흡수해버렸잖아 힘이 느껴지는 것만 출발합니다 공격 패턴 뭔데 왜 이렇게 멋있냐 일단 당검 날리고 바로 따라 붙으면서 내리고자 니타 한방 컷당해버렸어 안 돼 그러게 그냥 곱게 지나갔으면 목숨은 부지했을텐데 말이야 잘가라 아디오스 니타야 지금 당장 내려놔 띠용 뭐야 거의 막 늑대의 힘 각성한 레온인가요? 파워큐븓먹은 크로우 상대도 안되네 오케 조목거리도 안되는게 까불고 있어 조금 안 붙어볼 만한 녀석이 왔구만 오 뭐야 니 다음이야기 이 자식은 여기서 꿀 빨고 있네 진짜 말 그대로 꿀 빨고 있어 꿀곰 에반네 다음은 본격적으로 크로우와 그리고 늑대레온의 배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또 엄청나게 역동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그림체거든요 아 요 스타일이면 항상 거의 뭐 영화 한 편 찍더라고요 드래곤볼 인 줄 알았어 싹 따 따 따 따 따 또 시작부터 달린다 아 니타와 비비가 손잡고 달리고 있는데요 누군가한테 쫓기고 있나요? 오오오오 아오오 타이너마이크 할 때 일단은 먼저 선판을 하겠습니다 불사적 크로으아 그리고 거의 20대로 회춘한 진을 콜라보, 타 consist 오? 빨리 일어나 공살인 모드인가요?? 이게 뭐 여기서 거의 야구댄스 추고 있는데요 뛰어 2대1 콜라보 호텔? 상당히 육동적입니다 아니 2대1인 줄 알았더만 3대1이었네 LP 뭐 정신 못차리거든요 이 정도면 놔라 놔라 인마 껌딱지 공격? 풍선껍? 꼬무꼬무 꼬무꼬무 앗 택 가자 아니 뭐 언제부터 LP리모가 보스가 됐습니까? 프리모 아니 그거 보면은 최종보스 LP몬인 줄 알겠어요 아 잊고 있었던 다이너마이크까지 또 합세해서 완전 난전이 될 것 같습니다 퐁 아이고 너무 쎄요 떨어지나? 어? 뭐야 뭔 소리야? 아니 뭐야 갑자기 장르가 바뀌어버리네 이거? 갑자기 마블이 돼버려서 왜 퐁 어어 너는 나보다 강하다 형제여 롤롤롤롤롤롤 오홍 지켜보고 있던 토르 내 아들아 힘내라 어머 언니바딸 각성! 저거 뭐야? 도둑! 도둑 각성! 혼드가 덥 cargo! 지금 현재 토르방망이로 각성해 버렸거든요. 혼드가 덥다! 자아가 생겼습니다 와우 어찌까지 파고드는거야 내려갑니다 아이고 지금 쟤한테 쫓기고 있었구나 아니 근데 불사조 크로어는 저 이동수단입니까? 아니 생긴거는 지가 다 처리하게 생겼는데 거의 뭐 그냥 비행기 셔틀이야 지금 계속 쫓아오고 있는데 아 이렇게 도망만 다져서는 답 안나오거든요 어 떨어졌다 떨어졌다 이거 할만해 일단은 불사조 크로우가 구하러 가고요 역으로 역공 가나? 임막 잠깐만 불사조 크로우 비행기 불 시작하거든요 노 apologize 네 일단은 한눈 보냈고 멍청한 할배는 필요없어 너는 나 불사족 크로우선에서 정리한다 렛츠플레이! 렛츠플레이! 오! 무빙! 3개 날려도 어 야 잠깐만 방망이 어디에서 들어가 보니까 이제 뭐 유도탄 기능까지 생겨버린 비비거든요 아니 원거리 공격까지 되는건 에바잖아 우와 오! 뚜둥 나 잊지마 아직 죽지않나 헤헤 대거 자 20초 남았다 초대형 폭탄 입벌려 무할래힐러 들어갔어 빠이 뭐 할려고 와 그거 패러디인가?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야 그거 패러디입니까 허허허허 예에에에이 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 뭔데? 뭔데? 아니! 오 마이 갓 저는 이제 슬슬 생각하는걸 포기해야될 것 같은데요 아니 이 끕찍한 혼종은 뭐죠? 비비와 완전히 퓨전을 해버렸어요!! 자아 실드 발동! 실드 70% 80% 100% 100% 비비야 너의 희생 잊지 않을게 자 일루와 귀요미 맞아보자고 왓 아 쓸데없이 너무 비장해 이거 보이아